안녕하세요. 너무 반갑습니다.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단식 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. 어제 단식을 풀었어요. 27일 하고 어제는 28일째였어요. 그래서 단식을 풀고 미염을 어제 두 번 먹고 오늘 한 번 또 먹고 이제 27일간 단식의 경험과 또한 단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저는 27일간 기도의 기간으로 삼고 이제 작년에도 두 번 했고 올해 한 번 했고 앞으로도 매년 21일 이상 이렇게 단식을 할 마음입니다. 이 기간은 참회의 기간 또한 성찰의 기간 또 기도와 발언의 기간 수행의 기간으로 삼고 특별히 이제 성찰과 또한 제 삶을 살펴보고 이런 기간으로 삼았어요. 그래서 정말 너무 훌륭한 그러한 마음의 결과 또 보시다시피 조금 몸의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까? 저 비만이었어요.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목이 이렇게 나왔어요. 목이 보이죠. 목이 제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?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. 저 목이 있습니다. 목이 실종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다시 목을 찾았고요. 아무튼 이 몸도 너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 지난번에 단식 이야기 했을 때 오토퍼지 오토퍼지 우리말로 하면 오토퍼지인가 자가포식이라는 말이죠. 그거는 뭐냐면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거예요. 알아서 청소하는 거. 그리고 재활용. 알아서 재활용하는 거요. 재활용 시스템이 있어요. 그게 바로 오토퍼지 이 단식이라는 것은 어떤 약을 먹어서 무엇을 해서 이렇게 치유와 회복과 또한 해독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의 지혜로 몸의 직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제 몸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. 해독. 정말 많은 독. 우리 현대인들은 독이 많이 쌓이잖아요. 우리 음식, 공해, 또 또한 마음의 불행으로 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것도. 그래서 이런 독을 다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저절로 해독을 하거든요. 특히 첫 일주일 동안 해독 증상이 많이 일어나요. 해독 증상이 일어날 때 몸이 굉장히 아픈 것처럼 몸살도 나고 두통도 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. 그리고 그 첫 일주일에 그 acidophilus crisis이라고 하는데 산의 위기라고 할까요? 그게 일어나요. 그것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너무 몸이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해독 증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가면 사실 몇 번 이렇게 위기라고 할까? 이렇게 넘겨야 돼요. 그거를 넘으면 이제 몸이 괜찮아지고 그래서 첫 일주일이 제일 힘들다고 해요. 저는 첫 5일이 제일 힘들었어요. 이번에. 그리고 6일, 7일부터 몸이 이제 별 정상이 안 일어나고 물론 27일 내내 몸의 기력은 평소보다는 있지 않았어요. 어제 이제 처음으로 미염을 먹으니까 이제 기력이 좀 나더라고요. 오늘은 또 기력이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넘기니까 첫 일주일이 좀 힘들고 두 번째 일주일은 조금 그 덜 힘들어요. 덜 대체로 저는 이제 7일부터 14일이 좀 아주 좋았어요. 운동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둘째 주는 어렵지 않았고요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관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독이 이 혈액에 빠져나오거든요. 그래서 관장을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했어요. 이 단식하는 내내 관장을 그렇게 했고 또 목욕탕도 자주 가고 떼밀이 있잖아요. 떼밀이를 또 자주 하고 또 뭐 사우나 이렇게 가서 좀 땀 좀 빼고 운동도 정기적으로 했어요. 운동을 안 하니까 저는 되게 많이 처지더라고요.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적당한 운동. 첫 일주일은 운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쉬어도 되고 근데 그 뒤로는 조금 운동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훨씬 낫어요. 오전에 한번 극히 명상을 하면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에너지가 더 많고 이제 도움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음 이제 이렇게 오래 단식을 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는가 물론 연구를 잘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음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. 아 근데 음 그래도 음 뭐랄까 이런 연구를 해서 또한 상담을 하고 나서 하고 싶으면 이 혜택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. 음 이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. 우리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독 두 번째는 회복 왜 회복이 되느냐 하면 몸이 쉬어지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능이 이제 문 닫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이 쉬어지거든요.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 우리도 휴식이 필요하잖아요. 네 휴가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소화기능도 이렇게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쉬어주면 이렇게 온 몸이 회복이 됩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병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고쳐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 연구를 해보세요. 암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도 많고요. 그리고 다른 당뇨 당뇨 같은 경우는 고칠 수 있는 병이잖아요. 그래서 잔식을 통하여 당뇨가 고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. 몇 프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다 당뇨는 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중독이 있잖아요. 우리는 중독이 많잖아요. 담배, 술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단식을 함으로 인하여 그런 중독이 없어진다고 해요. 몸이 새로 이렇게 우리 몸은 항상 재생을 하거든요. 재생을 한다는 것은 세포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단식하는 과정에서 몸이 재생을 해서 옛날에 있는 집착, 중독들이 다 깨끗이 없어진다는 거예요. 한 30일 정도 하면 우리의 식습관이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요. 식단이 아니까 그 뭐라고 할까 그 입맛이 달라진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이 오히려 맛있게 느껴지고 옛날에 땡기는 것들이 안 땡기고 그래서 이 단식 후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. 어떤 것이라도 식단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음의 회복 또한 마음의 혜택이 많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식하기 전에 다짐하지 못한 다짐하지 못한 것들을 다짐을 새롭게 다짐을 할 수 있고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. 마음의 힘이 생겨서 이제 약간 새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. 몸도 마음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단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스스로 연구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. 그래요. 그리고 단식할 때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. 살 빼려고 하면 좋은 동기가 아니거든요. 단식은 수행으로 삼아야 합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물론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. 하지만 건강해져서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. 또 모든 중생의 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잘하려면 몸도 건강해야 된다. 이런 동기는 순수한 동기거든요. 그래서 고리심의 동기로 우리가 단식을 할 수 있으면 이 공덕이 배가 되고 그 결과가 훨씬 좋아요. 왜냐하면 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단식을 잘할 수 있고 또 동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뭐 살 빼려고 하는 동기라면 그럼 뭐 그것도 동기 부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그렇게 좋은 동기는 아닙니다. 그래서 스스로 연구를 해보시고 이 단식 기간을 수행과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스스로 알아보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단식은 짧게 해도 되거든요. 오! 보시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. 이제 단식을 이렇게 오래 했잖아요. 27일 정도.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장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처음으로 먹어야 되나 서양에서는 과일로 아니면 과일 주스로 이 보식을 시작하거든요. 근데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. 우리한테 제일 적합한 보식은 미음이라고 생각해요. 그 미음은 유기농살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조금만 요만큼 물을 한 열두 배 정도 넣고 그것을 끓여요.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약불로 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더 끓이고 나서 이제 그것을 위에 있는 하얀 거품을 건드내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. 간 없이 첫날은 간 없이 그냥 두 번 정도 그 물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한 일주일간 미음과 그 죽으로 이제 보식을 할 예정입니다. 간을 원하시면 좋은 간장을 아주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한 번 넣고 그 정도로 매운 것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 아니면 소금이나 아니면 설탕 이런 것을 먹으면 식욕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 감당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간을 안 넣는 것이 좋아요.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오래 단식을 했다면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저는 이제 부드러운 음식 야채 죽을 꺼릴 때는 또 야채를 푹 삶아서도 넣어도 돼요. 한 3일째부터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식을 잘할 수 있으면 저는 한방재료를 죽을 꺼릴 때 같이 넣어서 이렇게 구자차라고 하는가 이런 한방재료를 넣어가지고 같이 죽을 꺼려서 먹습니다. 그래요. 관심 있으시면 한번 스스로 알아보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정말 뭐랄까 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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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